안녕하십니까 무게록입니다. 퍼스트 디젠던트 시작합니다. 지금은 디바우러 욕격전 공개 파티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부터는 얼티밋 버니로 혼자서 해볼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디바우러는 전기면역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얼티밋 버니로 참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대기하는 시간이 참 길어집니다. 시나리오, 필드, 심공, 400% 등등 광역공격과 이동이 많이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합니다. 같이 하는 사람이 없거나 잠수하는 파티원이 있어도 임무하려는 됩니다. 그래서 공개 파티는 오늘 맡깁니다. 4인 파티와 1인 파티와의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못하는 것은 아니니 도전하세요. 이렇게 기다리다 혼자 하게 되는 건가? 성공해서 쉬는 소음이 아니라 서인hos이 계속 됩니다. 안전한 몰입과묵은 참여하지만 심공이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결국은 합치로 공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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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 상태를 개발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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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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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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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